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자 기린이분들은 커피 마실 때 어디서 마시나요? 만약 테이크아웃만 한다면은 동네 카페? 스타벅스? 블루버틀? 아니면 이디야? 아마도 출근길에 있는 카페가 여러분들의 픽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여기 10개의 테이크아웃 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단 한 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카페 건지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시나요? 자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잉크 로고 1cm만 새겨도 재활용이 물 건너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환경을 위해서 초록색 로고를 흰색으로 바꾸고 텀블러를 사용하시며 요금을 깎아주는 친환경 정책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초록색 잉크든 흰색 잉크든 재활용을 방해하기는 마찬가지고 로고가 1cm보다 작아야 아니 사실상 잉크가 없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위 플라스틱 컵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건 단 하나 이 파리바게트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출근길에 무심코 사 먹는 커피에 잉크가 인쇄되어 있다면 파리바게트는 어떠신가요? 마치 광고 같지만 광고는 아닙니다 그나저나 파리바게트 광고주니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때 그 수혜에 대한 공부는 아무리 넘쳐도 과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환경에 관련이 있는 한솔재지를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릿의 경제 뉴스 시간에서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저 기릿과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그리고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플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짧고 굵을 예정이니 집중을 빡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는 저 기릿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솔재지 배민상회의 친환경 식품 용기를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떴는데요 불과 며칠 전에 뜬 뉴스죠 자 보시면은 한솔재지가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식자재 쇼핑몰 배민상회의 친환경 종이 포장 용기 테라바스를 공급한다 한솔재지는 이번 공급 계약을 계기로 친환경 소재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 속에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의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까지 있어 친환경 배달 용기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한솔재지의 테라바스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다 그리고 이 테라바스는 자연을 담는 용기라는 의미라고 하고요 이 기술은 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방수성, 고속성형성, 내열성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식음용 용기나 컵 등에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솔재지는 수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종이 제품의 일을 확대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솔재지에서 만든 이 테라바스는 배달 산업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배달의 민족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시면 한솔재지 인쇄용지 가격 15% 인상 펄프가 운임 상승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제지업체인 한솔재지가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인쇄용지의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11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한솔재지는 이달부터 인쇄용지 가격을 15% 인상한다는 방침을 거래처에 통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격 인상은 펄프, 원자재, 해상 운임 등 비용 상승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지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활성화로 인쇄용지 부분이 타격을 입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못 가고 직장도 잘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쇄하는 게 확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솔재지에서 판매하는 인쇄용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인쇄용지 가격을 15%를 증가한다면 다시 좋은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는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나죠 끝나고 나면 충분히 인쇄용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한솔재지 롯데재가와 친환경 포장제 카카오판지를 출시했다라고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초록색 마크가 있으면 친환경 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솔재지 인쇄용지 특수지 개선이 관건 현대차에서 나올 리포트고요 현대차증권은 10일 한솔재지에 대해 인쇄용지와 특수지 개선이 관건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 그 다음에 목표 주가를 2만원을 유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솔재지 가격이 13,000원이 채 안되거든요 그러면은 목표가까지 괴리가 꽤나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업은 꼭 공부를 해볼 이유가 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확 높인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시각을 공부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좋게 보는가 그걸 봤더니 자 산업용지 그 다음에 백판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안에 백판지라는 게 있나 본데요 자 이 백판지가 견고한 실적 흐름을 유지했지만 인쇄용지와 아 방금 전에 봤습니다 인쇄용지는 상황이 안 좋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특수지도 적자폭 확대로 4분기 영업실적은 당초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인쇄용지와 특수지의 판매량과 판가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점이 부정적이고 당분간 실적 모멘텀은 부진한 흐름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2만원이나 냈죠 그 이유가 뭐냐 현재 부진한 인쇄용지와 특수지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분기까지 동 추세가 불가피하나 2분기부터는 점진적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놔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지금 코로나 피해지 있죠 그 중에 대표주자가 여행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하나투어 지금 주가가 어떻죠 쭉쭉 날아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우리가 여행을 가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갈 거다 라고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때문에 인쇄용지가 상황이 안 좋았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인쇄용지가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한솔재지 이름을 듣자마자 그 로고를 보자마자 바로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아마도 여러분 사무실에 이거 하나 정도는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제 기억에는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네이버 라인과 협업을 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박아넣은 A4용지도 판매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이 많은 인쇄용지를 매일매일 썼죠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자택근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집에서 홍보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났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자료를 PDF로 받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받지 저런 식으로 인쇄해서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시면 한솔재지 플라스틱 코팅 제거한 종이컵 빨대 전자레인지 돌려도 안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중소기업 브랜드 한솔재지의 친환경 제품 종이 포장제 프로테고도 주목하고 올해 초 세계 포장기구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달 민족에서 보셨던 PE 프리 폴리에틸렌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출시된 종이 물티슈도 쉽게 분해되는 100% 천연 펄프로 만들어져서 기존 일회용 물티슈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플라스틱 폐기물 부직포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요약해보면 이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이 한솔재지는 종이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친환경을 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지금 현재 실적이 조금 안 좋았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친환경에 관련된 뉴스는 하루에 몇십 개씩 쏟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타이틀만 보시면 후보님들 또 플라스틱 현수막 준비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도 이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정말 많은 현수막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거 전부 다 환경 오염이다라고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분해 가능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늘고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저 길이 또 100번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 김치찜 그 다음에 보쌈 족발 이런 걸 시키면은 정말 끔찍한 플라스틱 지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부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거를 시키고 난 다음에 먹을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치울 때 보면은 갑갑하죠 야 이거 어떻게 치우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큼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플라스틱 퇴출 운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중국에서 나온 뉴스가 되게 인상 깊은데요 중국 정부가 새해 들어 주요 도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 내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전면 금지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대는 최대 10만 위안 약 1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플라스틱을 퇴출하는 이 조치가 우리나라 석유와 기업들에게는 악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일회용 플라스틱 수요가 급감하면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내 화학기업들도 연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은 세계 1위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고에서 플라스틱 우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나라 석유와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화학업계 관계자는 당장 직접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 감소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중국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는 2026년에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상은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같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쭉쭉 나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커피 제과점 내년부터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못 쓴다 203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플라스틱도 뭔가 생분화되는 그런 플라스틱이 개발이 될 거고 그리고 비닐봉지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쓰던 비닐봉지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가면은 새로운 소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기릿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대체하기에는 이 종이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솔 제지에 대한 뉴스를 쭉 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자면은 한솔 제지는 친환경에 가깝고 친환경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그 다음 플러스 코로나에 의한 타격이 조금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제지가 파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인쇄용지 2번 산업용지 그 다음 3번 특수용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산업용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들으시면은 이 세 가지 산업용지 그 다음에 특수용지 마지막으로 인쇄용지 이 세 가지는 완벽하게 이해가 가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지 관련된 공부를 한다면은 그때 바로바로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산업용지는 중국 시장을 목표로 1990년도에 경쟁적인 국내 설비 증설이 진행되어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급 포장제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내수 수요가 꾸준히 증감에 따라 경쟁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및 재과 생활용품의 포장제 등으로 발생하는 전통적 수요 이외에 아 이거군요 산업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보호하는 그 포장지 있죠 그게 바로 산업용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의약품 재과 이런 것들이 담긴 박스 있죠 그런 것들은 보통 백판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용지에는 그 백판지 말고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골판지라고 합니다 자 골판지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택배 박스 있죠 갈색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골판지로 쭉쭉쭉 돼 있고 약간 두꺼운 종이 그게 바로 골판지인데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산업용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판지 그리고 두 번째는 택배 박스인 골판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쇄용지를 한번 보자면은 인쇄용지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등의 서정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그리고 특수한 기술이 존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재료인 펄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이 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쇄용지 산업은 내수 취향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인터넷과 모바일 등 ICT 발달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인해 인쇄용지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코로나 때문에 더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특수지입니다 특수지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개 빼고 나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용지 대비 고가로 구성되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리고 산업규모는 전체 종이 시장 대비 규모가 10% 미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뭐 뭐 있나 라고 봤더니 포스지, 라벨지, 각종 티켓 이런 식으로 뭔가 특수한 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솔재지가 도대체 얼마나 팔고 있나라고 봤더니 매출액을 보시니까 백판지, 산업용지가 35% 그리고 인쇄용지, 특수지가 64%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지, 인쇄용지, 특수지 이 세 개가 깔끔하게 나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산업용지 하면 아까 두 가지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백판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라고요? 맞습니다 골판지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한 이 길이 그 택배 대란 때문에 제지회사들이 막 좋다던 뉴스를 나 봤어 그런데 얘는 차트가 왜 이래? 왜 안 움직여? 얘는 뭐 종이를 생산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대답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신대양 제지, 그 다음에 아세아 제지 이런 걸 보면은 주가가 쭉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은 골판지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 대란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한솔재지는 골판지 말고 백판지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상승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러분들이 보셨던 뉴스 아마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골판지주, 껑충, 땡땡, 제지는 안 만듭니다 토자 유의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제지만 치셔도 제지라고 붙어있는 회사가 한 10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택배 대란 때문에 올랐으니까 골판지를 팔고 있어야만 주가가 오르는 게 정당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골판지를 전혀 만들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도 나왔다고 합니다 단순히 제지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관련 내용을 보시자면은 택배 수요 증가로 인한 수혜가 모든 제지업체가 아니라 골판지 업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종이는 기록문에 쓰이는 인쇄용지 포장에 쓰이는 산업용지 그리고 이 산업용지는 뭐로 나뉘다고요? 백판지랑 골판지요 그리고 화장지 등을 포함하는 위생용지 어떻게 보면은 특수용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가운데 산업용지는 여기에 적혀 있었군요 택배 박스 등이 쓰이는 골판지와 제과 의약품, 화장품 포장지로 쓰이는 백판지로 또 나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주가가 오른 회사들은 뭐를 판다고요? 골판지를 판다고요 그런데 이 한솔 제지 같은 경우에는 백판지를 주로 영위하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에는 영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표를 다시 보자면은 구체적 용도 백판지만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부분은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쓸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지는 뭐로 나뉜는다고요? 인쇄, 산업, 위생 그리고 그 산업은 뭐라고요? 골판지와 백판지로 나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포트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그 리포트입니다 그 내용을 정말 짧게 보자면은 한솔 제지 목표가 2만원 인쇄용지와 특수지 개선이 관건이라고 하고 있고요 산업용지 백판지는 견고한 실적 흐름을 유지했지만 인쇄용지와 특수지의 적자폭 확대로 4분기 영업 실적은 당초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제품 판매량과 판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판매량에 있어서 내수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지만 수출이 큰 폭 감소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용지와 특수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어야 내수 및 수출 시황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부진한 실적이 계속 이어나갈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2분기부터는 점진적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익 예상은 큰 폭 하향 조정했지만 밸류 에디션 매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2개월 포워드 기준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의 예상퍼가 4.4배 정말 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배당 수익률도 5.9%나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렇게 증가할 거다라는 예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까 인쇄지 15% 상승한 거 확인하셨죠 그렇다면 충분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퍼는 4.6 그 다음에 현재 주가 그대로 간다면 내년 예상퍼는 3.6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5.9% 좀 많이 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퍼 차트와 PBR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 선 있죠 초록색 선에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최근 한 3,4년을 보면 거의 역사적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봉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박스 있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 돼있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이 밑에 한 13,000원 밑으로는 가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물려도 많이 물려봐야 마이너스 10%가 되기도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13,950원 기준으로요 그런데 이거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 주봉상 우하향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 찬스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그 부분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좀 더 빠져도 할 말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솔재재에 대한 별점이 어떤지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플러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저 기릿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자 그리고 안전마진이 존재하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 별점과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이 여러분들이 내린 그 별점을 비교해보셔서 이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높은 배당 늘어나는 영업이익률 플러스 친환경 소재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값까지 자 배달의 민족이 혹시 상장할까요? 그렇다면은 쿠팡 관련주 날아가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조금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장한 쿠팡 이치에도 만약에 납품을 한다면은 좋은 흐름이 충분히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플라스틱 퇴출은 초일기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종이뿐이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 그렇다면 역시 종이뿐이다 골판지 뿐만 아니라 백판지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인쇄지도 성장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고 있으며 월봉상 지속적 하락은 충분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그 이유가 해소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남은 공부는 기린 여러분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 영상에서 제가 다루지 못한 부분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솔제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공부도 괜찮으셨나요?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양봉 내일 또 양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린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